라비아, 크리스, 박! 오오오! 오오오! 역시 다르다. 웃자죠, 예능에서. 너네 몸을 너무 아낀다. 너네 긴장시켜야 돼. 비즈니스를 모르면 큰일 나는 거야? 큰일 나지. 걔네들은 나에 대해서 다 알아? 아이고, 아이고. 날 봐. 얘를 긴장시켜야 돼. 끝을 알 수 없게 깊은 거야. 희미한 기억들이 참... 오오오! 오오오! 라비아! 이성훈의 8점. 공격이. 왜 이렇게 빨리 죽어? 오, 멋있다. 잘 어울린다. 게임 캐릭터 같다, 야. 와! 말했어, 삐. 삐. 너무 잘했지 않아? 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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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.